톡송, 톡송, 톡송의 전나두, 치타가 되요. 톡송, 모든 K-POP을 내 손에서 즐긴다. 우리들의 스마트폰 노래방 어플, 톡송. 89.1 메가 위치, KBS 쿨 FM입니다. 사장님, 사내 투표 결과, 추석 선물 1위는 농협 모구촌 고급 핵세트입니다. 100% 우리 고기니까, 저도 모구촌에 받고 싶어요. 우리 고기 100% 농협 모구촌 선물 세트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. 우리 고기, 반소리 지워줄 때,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 때, 흠해요. 우리 고기 100% 농협 모구촌 선물 세트, supporting 그러면 도시의 수업을 통해.